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인의 어떤 매수대에 의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계좌는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신고점을 갱신할 때 사뭇 다른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잘 알려진 그룹이죠. 삼성전자, SK아닉스, 포스코,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골고루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순번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들이 조금 힘을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상반기에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제 CMO 관련 회사들은 사실은 웬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 바이오 업종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특별히 부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상반기도 그렇지만 1년 봤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은행아품이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가 언더퍼포먼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한 3,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특정 업종으로만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항암, 치료제 같은 어떤 이런 업체들은 많이 소외가 됐다는 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약 개발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임상이 좀 많이 지연되는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신약을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5월에 공매도가 좀 재개되면서 지금 하방 압력이 좀 증대했던 부분들. 또 이제 제약발 섹터는 좀 성장주랑 좀 엮이다 보니까 좀 이제 금리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타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사실 상반기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언더퍼포먼스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를 몰랐을 때 공포감이 휩싸였을 때와 지금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바이오 업종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그 자체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상황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좀 복합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는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스라엘이든지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 1회 이상 백신 접종자 인구 비율이 60% 정도 올라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3%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을 위해서 지금 특정 국가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백신의 효능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좀 마스크의 어떤 효능뿐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백신 접종은 좀 빨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죠. 어저께 시장이 종료된 후에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의 90%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보고 계시겠지만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것도 사실은 관련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현재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영향을 앞으로 더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좀 제약바이오가 좀 나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진단키트라든지 관련된 백신 업종의 어떤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좀 상당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신약 개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부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 일 예로 보게 되면 작년에 임상계획 제출 건수는 뭐 전년 대비했을 때 미국은 14% 그 다음에 유럽은 20%가 좀 감소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중지된 지 연기가 계속 좀 속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 신약 개발에 대한 장상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뭐 섹터 테마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 신약과 관련된 섹터의 어떤 성장성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어떤 어떤 사이드를 좀 양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임상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상을 언택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임상은 콘택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일상, 이상 이렇게 이제 이제 그것을 성공을 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증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은 못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관심 가져야 될 바이오 섹터 중에서 그 세부 섹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섹터 쪽에서 저는 좀 백신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 진단키트도 충분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는 작년에 진단키트였다면 올해는 좀 백신 쪽이 아닐까 좀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 신약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최근에 뭐 기술 수치 관련된 좀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너무 매수세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못 가는 어떤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양 섹터를 좀 나눠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저의 이제 타픽 종목은 에스티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에스티팜 그 다음에 GC 녹십자가 지금 주도로 해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료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삼성 바로직스로 지금 국내 파트나가 정해졌기 때문에 살짝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에스티팜 같은 경우 스마트캡을 좀 명명한 기술이죠. 지금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램피 기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세대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항압 신약과 관련돼서는 저는 레고캠 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까지 뭐 10건 그 다음에 기술 수출 규모가 거의 약 2조 5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미국의 자회사를 좀 개발을 세우면서 임상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눌려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요. ST팜 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ST팜이 사실은 원료 리피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리피드를 만들려면 사실은 해외에서 라이선스인을 해서 리피드 원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라이선스인까지 다 했어요. 그런 기술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T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언더퍼폼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러시아랑 백신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주가가 50%, 100% 이렇게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ST팜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좀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생각보다 이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좀 많이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총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뭐 mRNA 관련된 종목을 꼽힐 때 ST팜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에서도 지금 아예를 좀 영문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고점 14만 5천 원까지 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좀 공매도 잔고에 좀 시달리면서 좀 종목을 많이 못 갔다는 점 그러니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계속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의 어떤 그런 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ST팜은 목표가 어느 정도 보면 우리가 될까요? 일단 저는 전고점인 일단 한 14만 5천 원을 저는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9만 8천 원을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mRNA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술력으로 보면 넘버원투 하는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 저도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암신약 개발 관련해서 레고킨바이오 말씀하셨는데 너무 대중들이 전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히려 이건 좀 반대로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많이 어떻게 보면 재료가 노출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 수출만 지금 2조 5천억 이상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익수다와 지금 기술 이전 계약 규모를 좀 늘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너무 좀 작습니다. 지금 기술 수출 금액이 좀 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떤 투심에 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좀 어떤 좀 악 누머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위해서 악재가 좀 퍼지면서 사실 좀 장 막판에 좀 쏟아지는 좀 결과물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아 이것도 목표가는 정보점인 7만 4천 원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도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윤현민 팀장께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MRI 관련주로 기술력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는 ST팜 소개해 주셨고 또 세부 섹터 중에서 항암 섹터 중에서는 레오캔바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나 국민투자의 삼성동 국민센터의 윤현민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